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오랜만이야 메로 세린 쟤는 뭐지? 누구야? 보석 목걸이를 빼앗기다니 메로 넌 여전히 덤벙거리는구나 내 말을 무시하다니 어디 보자 아, 저 애가 메로의 친구라고? 어? 때로 저 애가 내가 만났다는 빛의 힘을 가진 아이야? 안녕? 당장 저 애를 끌어내려 액수 네 트림, 이려봐!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공격하다니 비겁하네 뭐야, 왜 이렇게 가볍게 피하는 거야?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겁하게 나무 위에서 피해 다니지 말고 내려와! 내려오라고? 그래, 그럼 내려가지 뭐 흐흑 걸려들었군 내 불 덩어리를 받아라! 이 정도쯤이야 하! 얍! 지금 저 아이가 내 공격을 다 피한 거야?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세린 세린은 어릴 때부터 특별했지 세린이가 달리기에서 또 1등을 했대요 인간형으로 각성도 정말 빨리했지 역시 우리 세린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세린 세린 안녕, 내려? 거기서 뭐하니? 나랑 또 달리기 하면서 놀까? 아니, 괜찮아 어차피 항상 지니까 이제 너랑 달리기 안 할거야 넌 대충해도 뭐든 잘하니까 내 마음을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 나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열심히 연습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 나도 너무 힘들어서 연습하기 싫을 때도 있어 너도 그럴 때가 있다고? 당연하지 가끔은 정말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거야? 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네로 그땐 그랬었지 그런데 세린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우와, 정말 빠르다 진짜 멋있다 내가 빛의 힘을 쓰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쉬워 어? 빛의 힘을 쓰는 걸 기대했다고? 설마 아까 그 빛의 힘이 전부는 아니지? 어? 당연히 아니지 원래는 더 쓸 걸? 아마도 아마도는 뭐야? 그렇지? 그럴 것 같았어 다행이네 둘이서 뭐하는 거지? 에헤헤헤헤 설마 노리는 게 성하인 거야? 날 무시하지 말라고! 이건 동시에 세 개다! 이건 못 피할 걸! 으악! 하하! 이제 끝을 내주겠어! 으악! 세린! 흠, 겨우 이정도로 끝이라니! 뭐야!